자, 밥 먹으러 가시죠. 식사하러 가시죠. 마주겠다, 마주겠다, 마주겠다. 저기 죄송한데 형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. 너무 좋잖아, 여기. 물이라도 드세요, 물이라도. 내가 그 마지막 내리막 퍼슬. 아까 샤워하는데 옆 부스에서 누가 계속 한숨을 쉬는 거야. 연습에서 계속 한숨을 쉬는 거야? 울려, 울려. 에코로. 저희 패인이 민호 형이 없었잖아요. 너무 보고 싶더라. 진짜 계속 보고 싶더라. 민호 씨 전화 왔어. 왜 이제 이 타이밍이 오냐고. 타이밍이 영화 타이밍이니까. 안녕, 보고 싶어. 민호야. 이쪽으로 보여줄 거야. 야, 우리 졌어. 밥 못 먹어. 내가 질 줄 알았어. 내가 질 줄 알았어. 내가 없으니까 아주 가서 그냥 외국에서 못 치고 그 말이야. 지금 오늘 형에 대한 소중함을 되게 많이 느낀 하루였어요. 연기를. 말 좋네, 연기하지 말고. 형, 우리 원 투 쓰리 한 번 해줘요. 원! 투! 쓰리! 고! 골프! 안타깝다.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아, 보고 싶다. 맛있다. 맛있다. 티켓 맛있어, 티켓. 아, 침 나. 와, 닭 진짜 맛있다. 아니, 네가 닭 너무 맛있는데? 아, 어지러워. 와, 엄청 진하다. 연기찜 나오다. 연기찜. 반응이야? 하나, 은근. 형, 내가 세수로 해. 세수로 해. 세수로 닭, 아니야? 찐빵이야? 와. 찐빵이 나왔는데? 와아. 이거를. 찐빵이다, 찐빵이다 생각을 놓으면 진짜 찐빵 맛이 난다. 음. 나 왜 이렇게 슬프냐 진심으로. 이거 뭐야? 당면 스파이씨 샐러드. 어 그래도 국물 국물 나왔어 국물.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. 진짜 맛있어 소콤달콤. 그러면 그것만 먹기는 좀 그렇지 별미 있는데 별미 먹을래? 아니요 감사히 먹겠습니다. 드리지 뭐 우리가 먹을래는 거 별미 드리지 뭐. 네 별미 주세요. 아이 뭐든 뭐. 줘야 되겠다. 없어서 못 먹지. 우리만 먹긴 좀 너무 미안하죠. 왔어 왔어 왔어.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거 이거 몸에 좋은 거 대가무 벌레. 지금 애벌레랑 눈 마주쳤어 나 지금 눈이 있어요. 아니 안 안 먹으면 치우고 아 형님 왜 일단 좀 생각을 해보게. 눈이 커 까매 얘는 완전히 얼굴이 있으시네.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제가 총대를 했으니까 형 먹지 마요 내가 먹을게. 아 어떻게 그래 우리 골팡인데 다 같이 가야지 다 같이 가야지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나는 못 먹어. 나는 못 먹어. 나는 못 먹어. 어? 다가리 씹었어. 다가리 터지면 많이 났어. 다가리 터지면 많이 났어. 다가리 딱 터졌어. 씹다가 정확히 4개가 터지거든. 아 나도 안 먹었어. 눈이. 눈이. 어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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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괜찮지? 잠깐만 씹을수록 고소한데. 아 진짜로? 계속 씹다 보면 고소해. 고소해 계속 씹다 보면. 그래. 다 같이 먹자고. 아 진짜. 심수매. 맛있엉. 야 여기 맛집이다. 괜찮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